저렇게 잘 웃는 사람이 어쩜 나한테 그렇게 인색했을까 그 여자가 떠난다고 했다고요? 그려 아무도 모르게 떠나기로 나하고 약속해 있어 아무 조건 없이 순순히 떨어지겠대요? 연실이 그렇게 되먹자는 애 아니요 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 가족으로 남게 될 사람은 아버님, 어머님, 동진씨 뿐이에요 저 다시 받아주세요 어머니 이젠 실수 안 하고 정말 잘할게요 예전처럼 우리 동진이 힘들게 안 올 자신이 있고 네, 어머니 말도 함부로 안 하고 바보 같은 실수 한 번이면 됐지 두 번은 안 해요 저 그렇게 멍청한 애 아니잖아요, 어머니 그래, 그럼 시혜미가 한 번 믿어보마 떠난다고 했으면 떠날 것이지 아직도 왜 동진씨 옆에서 민기적거리는 거야 아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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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